그래도 마음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참나 반드시 착각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참나만 붙잡고 사세요.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합니다. 생사 걱정도 거기서 해결합니다. 죽음이 두려울 때도 몰라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여기 하느님 자리예요. 참나니까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나는 나죠. 나의 존재의 근원이니까. 하지만 거기는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 자리예요.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참나. 예전에 디잉스님 같은 주인공 다 똑같아요. 그 자리에 맡기고 쉬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계속하세요. 겁나시죠? 나 중병 걸린 거 아닌가. 건강, 염려 이게 사람을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. 그렇다고 또 흔쾌히 병원을 안 가요. 혼자서 고민하지. 가실 때 가시고 이것도 몰라를 자꾸 하시면 흔쾌히 움직이는 힘이 커지니까 필요한 처방도 딱 하시고 또 쓸데없는 염려증일 때는 몰라하고 탁 안에다 맡기고 쉬실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, 불안함, 인생에서 앞으로 닥칠, 앞으로 불행 안 닥칠까요? 우리한테. 살아보니까 불행이 오더라. 앞으로 올 불행이 또 두렵죠. 참나한테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참나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? 계속 맡기셔야 돼요. 무조건. 힘드실 때는 더 맡겨야 돼요. 이게 건강할 때는요. 하늘이 맑고 구름이 적을 때는 구름 좀 떠다녀도 괜찮은데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일단 구름을 좀 잡아야죠. 계속 맡기세요. 웬만한 마음이 이제 신난할 때는 일단 무조건 다 참나한테 맡겨서 청정한 하늘을 일단 만드세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는요. 무조건 몰라하고 지금 이 순간 청정하고 태평한 마음을 만드실 수 있어요. 에고는 생각감, 정구감은 인과대로 굴러가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에고는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. 힘든 일이 생겼으면 힘들어하는 게 맞죠.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슬퍼하는 게 맞죠. 그런데 관심을 여기다 덜 주고 여기다 더 주는 것뿐이에요. 이 친구들은 없을 필요는 없어요. 그 구름 좀 떠다니는 거 괜찮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 좀 떠다니는 거 괜찮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 참나한테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두 개 다 내 마음이잖아요. 청정광명한 이 자리도 내 마음이고 힘들어 죽겠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는 데만 자꾸 관심 갖고 보고 있으면 이게 증폭이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 관심을 좀 주자는 거예요. 둘 다 내 마음이니까 근원인적인 마음에다 관심을 주고 계시면 이 친구가 약해지고 좀 적절히 중화돼요. 그럼 살만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몸도 더 건강해져요.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.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스트레스까지 더 주면 더 아프죠. 그런데 모른다 하고 다 참나한테 맡기고 생사도 거기다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쉬실 수 있냐는 거죠. 죽으나 사나 모든 사람은 이걸 해야 돼요. 죽을 때까지 여러분.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. 죽을 때까지. 결국 우리 죽고 끝나요 다. 안타깝지 않아요?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큰 작품을 만들고 큰 공을 세우고 멋진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홀로 떠납니다. 다 지금 준비되신 분들이에요. 혼자 뭐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. 단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?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살죠.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참나한테 맡기는 마음으로 더 내면의 평화를 한번 찾고 살자는 거죠. 그래야 진짜 힘든 상황일 때도 극복할 힘이 생기니까